자, 그래서 케빈이 뒤에 20일,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큰 거, 작은 거, 긴 거, 짧은 거 배웠습니다. 기억하는 말 중 그리고 그래서 대목은? Big, Small, Long, Short 네, 그래서 얘들 공통점이 있으세요? 어떤 공통점 갖고 있어요? 다 이름 씨예요. 다 이름 씨예요. 다 이름 씨? 네. 다 어떤 씨예요? 무슨 이름 씹니까? 이게 누구, 무엇, 누구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나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습니까? 그지. 어떤 씨예요? 네. He has big eyes. 네. He has big eyes. 네. 그래서 이리나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볼까? Big요? 네. What? And does he have big... 무슨 색? 어떤 색? 어떤 색? 어떤 색? 어떤 색? What color is it? What color? What color? What color? 어떤 blue. What eye? What size? What eyes? What eyes? What blue. What blue? 난 너눈 Kyle. 네. 무슨 색이 나타나가? 무슨 색이다? 무슨 색ruff 상 implications 하신다? 할 수 있는eros니까. 뭔 색을 Yap焙니까 WHO가 눈에 한다면? 이 헤브요 이 헤브요? 네 아닌가? What I need 그는 큰 눈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듯이 넣으세요 그는 묻는 말을 어떻게 마신다고 가르쳐주세요 What? 아 아니 맛이 아닐 거야 안돼 해봐 그는 자 도수 희 희 희 희 아 또다시 해야 돼요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영화 What movie 무슨 눈 어떤 눈 What eyes 그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What eyes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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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해 희해 헬 도든테만 도든트 도든트 폐지 폐지 크 으아 가지고 있다 원래 뭔데 폐지 2야 너 무슨 C야? 4대 C 케이 이 속에 뭐 들어있소? 어딜 보면 뭐 들어있지? 아 개가 있어요 뭐? 두가 있어요 두가 들어있으니까 해 부겠지 네 이 속에 도즈가 들어가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해쇠로 바뀌어요 케이 자 내가 큰 눈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래 I have big eyes 그럼 이제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색? 무슨 책? 무슨 눈? 너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너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너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무슨 책?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영화? 어떤 눈? 무슨 눈? 무슨 눈? 이걸 왜 계속 할까 선생님이? 무슨 눈을 갖고 있니? 너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너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무슨 책?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눈? 무슨 눈? 너는 무슨 눈을 갖고 있니?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너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I 또 해야 되겠네.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무슨 눈? What eyes? What eyes do you have? What eyes do you have? 아따 오래 걸렸다. 맞아요? 왜? 당연히 맞지. 당연히 맞지. 어? 왜 what 하고 eyes를 왜 분리시켜 먹나? 둘이 붙어 있는 건데. 응. 너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What eyes do you have? 그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니? He has big eyes. 그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니? He has big eyes. 무슨 말을 하라고요? 그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니? What eyes does he have? 아따 오래 걸렸다. 그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What eyes do you have? 그는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What eyes does he have? 응.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eyes does he have? What eyes does he have? 그랬더니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응.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at 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o 뭐made whatever 그는 어떤ặt지 뭐여 뭐라고요?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이거 뭐냐고.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는 뭘 가지고 있니? 이거 잠깐 채점 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퍼펙트 우와 이게 뭐래요? 썸, 키움 그래요? 예 오케이, 계속해서 She has small eyes She has small eyes 그러면 이제 다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자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니? What eyes does she have? Hey, what eyes does she hav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eyes does she have? What eyes does she have? 그랬더니 대답이 She has small eyes She has small eyes 그래서 She has long legs Hey, 그래서 이사 앞두고 싶어 What Does What Legs Does he have? Hey,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어떤 다리를 갖추고 있냐? H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egs Does he have? What legs does he have? She She has long legs She has long legs She has long legs She has short legs She has short legs She has short legs Short 를 안들어 듣고 싶으니까 What What Legs Does she have? What legs Does she have? What legs does she ha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She has short legs She has short legs She has short legs She has big ears Ear 는 ear 라고 표현합니까? Ears 라고 표현합니까? Ears Ears 라고 표현합니까? 네 그 다음에 그녀는 작은 얼굴을 갖고 있다 She has small face She has small face Ears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얼굴은 몇 개에요? 한 개요 한 개요 그녀는 작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She has a small face She has a small face She has a small face What face does she have? 그치. What face does she have? She has a small face.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슬리티 시험 부자 펴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귀요리 앉으시고요.